어제 20년 만에 천스닥 고지를 다시 밟은 코스닥이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혁신기업들이 시총 상위 종목을 꽤 찬다다 개인 투자자가 적극적인 매수로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코스닥의 이익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게 천스닥 안착의 선결 조건이라고 조언합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닷컴버블이 있던 2000년 9월 이후 약 21년 만에 천스닥 시대를 연 코스닥. 오늘 코스닥은 0.97% 오른 1010.37에 마감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본시장 업계는 20년 동안 코스닥의 체질 개선을 통해 양적, 질적 성장을 모두 이뤄냈다고 평가합니다. 닷컴버블 시절에는 통신과 IT주가 코스닥을 독식했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이후 혁신기업들이 천스닥 시대에 포석을 놓았다는 분석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바이오인 셀트리온 에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시젠이 1, 2, 3위에 포진해 있고 게임주인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가 그 뒤를 잇습니다. CJ&M과 스튜디오 드래곤, SK 머티리얼즈 등 미디어와 반도체 관련 주도 꾸준히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천스닥의 주역은 단연 개인 투자자입니다. 지난해 개인의 코스닥 순매수는 16조 3천억 원, 올해 1분기에도 5조 3천억 원치를 사들이며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천스닥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이익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코스닥은 주가지수는 이제 천이지만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규모가 커진 거예요. 그런데 주가지수가 장기간 뭐를 냈다는 거는 거기에 돈을 대준 사람들이 유통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익의 비대칭성이... 동학개미와 혁신기업을 두 축으로 확 달라진 코스닥. 오랜 시간 굳어진 마이너리그 꼬리표를 떼고 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로 거듭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영입니다.